해치백은 뭐냐면은 D가 열린다 라는 뜻이에요. 해치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D가 이렇게 좀 짧게 접혀져가지고 D가 열릴 수 있는 형식 그리고 승객석과 트렁크가 바로 다이렉터 연결되어 있는 형식 이걸 뭐라고 한다? 해치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해치백 다음에 이제 나오는 놈이 뭐냐면 외건이라는 게 있어요. 외건과 해치백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이제 외건 같은 경우가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승용차처럼 비슷하게 길게 빠져있다고 보시면 돼요. 승용차 형식으로 생겼는데 얘가 좀 더 길게 빠져가지고 나온 형식을 뭐라고 한다? 외건이라고 하고요. 해치백은 좀 짧아요. 동체가 전체적으로 승용차처럼 안 나가고 이렇게 짧게 열린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. 이걸 뭐라고 한다? 해치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